뭐야? 안녕, 축하해요. 아니 뭐야 이거? 몰랐지? 거의 계획이 없던 건데? 아니 중재하려고 왔어요. 예? 중재요? 무슨 조기죠? 일단 앉으세요. 군대 얘기를 너무 하셔가지고 원래 끝나기로 돼 있었대요, 이 코너가. 예, 맞아요. 근데 계속하신다고 이거를 이제 옷도 좀 갈아입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? 예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왔어요? 그래서 왔어요. 아니 근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상의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? 오늘 그 V라이브 그 온전히 나로 인한 그 방송이라고 해놓고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? 어차피 곧 가야 돼요, 저는. 아 그래요? 그럼요. 아 몰래 온 손님이라고? 이거 때문에 가야 돼요. 진짜 몰래 온 거예요? 몰래 왔어요. 그 회사 사람들도 몰래 온 거예요? 몰래 왔죠. 리스펙. 역시 형 군대 갔다 오더니 좀 달라졌는데? 야, 멋있어졌는데? 저 말고 이제 민호 씨 얘기를 하세요. 아니 아니 형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. 형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.